콜. 네. 찼다. 아오, 굿샷. 나이스! 네, 감사합니다. 2번이 먼저 찼네? 2번이 거리가 더 많이... 티샷을 아이언으로 해놓 demands. 거리가 왔는데... 지금 티샷을 롱아이언으로 했는데 다짐? 와아 정말 스윙 보셨어요? 240 스윙 보셨어요? 와 정말 140m 많았어요 아이언으로 뒷땅이긴 한데 잘 갔다 귀엽네요 몇 번 친 거예요? 5번 아이언? 저 청춘년 1번 지금 칩니다 네 빈슨이 손이 좋은데요? 귀가 갈겨지네요 아이고 특이해요 안 보이는데 멀리건 있나요? 아 예 쓰세요 이제 우비 났어요 쓰세요 쓰세요 멀리건 멀리건도 그냥 다 주시고 멀리건 드린 거예요? 네 와 남자분들이 배려심이 이기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실 프로들은 이겨도 본전이거든요 그렇죠 프로시니까 네 여성 출연자분이 지금 프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세안 나이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 눈치껏 페어에 나이스 페어에 많이 같은데 나이스 청춘년 2번 칠게요 네 굿샷 아 굿샷 와우 와우 안 돼 버티 나이스 굿샷 청춘년 1번 칩니다 네 네 굿샷 하세요 네 굿샷 네 굿샷 굿샷 네 굿샷 오우 오우 방향 좋다 아우 또 왼쪽이 아우 똑바로 갔어 아우 나이스 나이스 비니스윙 아니세요? 그냥 칩니다 네 남자는 세다 아닌가? 어허 나이스 나이스 답전 소원이야 아닌가? 스톱 어 소원이야 저 2번 칠게요 오우 나이스 나이스 오우 나이스 대박 그래 아까 남자 2번이 약간 프로 같은 느낌이 있었어 남자 2번 프로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 어쩐지 뭐야 안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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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다 썼다 나이스 온 오 나이스 온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 좀 봐주세요 호수 매니저가 없으면 라이를 볼 줄 몰라요 근데 웃긴 게 여기서 라이가 안 보여요 지금 아 진짜 저희 것 밖에 안 보여요 너무 어렵다 아 봐드리기 싶은데 진짜 그쵸 네 같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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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버티한 것처럼 소리 질러 하하 하하 어 제가 먼저 할 거야 먼저 해요 버티 버티 해도 진행이 돼 깨린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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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다 버디야 괜찮아 나이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생겼는데 귀찮아 핸디가 있어도 괜찮아 넣으셔도 저희가 그렇죠 나이스! 더블 복이니까 저희가 4타로 4타 차이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겼다고요? 아 우리 둘이 3타를 썼구나 합산이시니까 저희가 저 혼자 3타 준 거 아니에요? 나도 한 사람한테 3타 준 줄 알았어 그러면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핸디 10개 이상 받을 거면 레슨이 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 아닌가? 아니 저 굉장히 스페셜하죠 좋습니다 저도 1타 차로 남성팀 이겼어요 왜냐면 남성팀이 마이너스 2 여성팀이 플러스 2 그렇죠 사실은 우리 여성 추진자분이 더블 복임 안 했어도 이기는 거였지만 그렇죠 첫 번째 미션 청춘남팀이 가져갑니다 골프 실력도 좋고 재미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 이겼습니다 이건 시스테인데요 ду고 unle가쌍한 네 네 첫 번째 미션 엔터